삼촌포의 그 사람을 잊지 못하여 연락선에 물어보는 삼촌포 소식 지금도 주막집에 그 여인이 잘 있던가요 뜬 애기 신대라서 그를 두고 내가 왔네 한도 많고 꿈도 많은 나그네라면 정을 들여 안 될 것을 정 들여놓고 못 잊어 이렇게도 애태울게 뭐란 말이냐 차라리 다시 찾아 그리운 정 물어볼까 그리운 정 그리운 정